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다로 흘러 흘러 하나 앉아 쌓이고 단단하게 굳으면 지층 수평으로 쌓이면 평행층이 생겨 색깔 모양 두께 종류 층층마다 달라 가장 오랜 지층 가장 아래 가장 최근 지층 가장 위에 수평한 지층, 평사진 지층 피어진 지층, 끊어진 지층 지층 모양 다양해 지층을 이루는 알갱이는 2암, 3암, 역암 2암은 진흙, 4암은 모래 역암은 자갈, 모래, 진흙 지층이 뭐야? 자갈, 모래, 진흙, 화산재가 쌓여 여러 겹의 층을 만든 거야 자갈, 모래, 진흙, 불 따라 강으로 바다로 흘러 흘러 팔아 앉아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단단하게 굳으면 지층 수평으로 쌓이면 평행층이 생겨 색깔 모양 두께 종류 층층마다 달라 가장 오랜 지층 가장 아래 가장 최근 지층 가장 위에 수평한 지층, 평사진 지층 피어진 지층, 끊어진 지층 지층 모양 다양해 지층을 이루는 알갱이는 2암, 3암, 역암 2암은 진흙, 4암은 모래 역암은 자갈, 모래, 진흙 2암, 5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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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암